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의 탈모인들을 위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공략으로 내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지낸 이상이 제주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경악할 일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포퓰리즘 정치라고 직격했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이런 공략 검토 소식을 듣고 탈모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이나 국내외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보셔야 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의 임기 내 보장률 목표치인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보장률 63%에서 약간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누적 흑자분 20조원 중에서 5년 만에 10조원을 소진할 것이고 남은 10조원도 2025년쯤이면 없어질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위기로 인해 이미 정해진 숙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주어진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재명 후보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해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회결주의 방식에 재정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기판을 가했다 심지어 그는 생명과 건강의 직접 관련성이 낮은 탈모 치료에 연간 수백억 원 내지 천억 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한다면 장차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죽고 말 것이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 후보로 인해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 비전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더욱이 그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섰다가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공약은 지난 2일 청년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리세노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됐었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 탈모갤러리 등 많은 탈모인들에게서 지지가 쏟아졌다 더욱이 이날 이 후보는 광주에서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비전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안 해준 게 현실이라면서 탈모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기도 했다 다만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이른 시일안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에 이어 임플란트 건보 지원 확대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임플란트 건보 지원 확대 공약은